안녕하세요. 연울이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사항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at 나오고, which 나오고, point 나왔죠? 이렇게 at가 앞에 전치자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갈 것에서는 더 나, that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더 나, that를 대신해서 위치가 쓰이는 거, 이런 관계사를 요약환원의 관계사라고 그러죠? 이게 환원하는 명사일 수도 있고, 앞을 요약하는 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at, which 다음에 사건 명사가 나오면 이거는, which 사건 명사는 이게 바로 이걸 꾸밀 수가 있죠. 이걸 해서 사건 명사가 나오면 at, which에 걸린 거죠. at, which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다른 거죠. 일단 읽어보고 내려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죠. 글을 읽어보죠. in response to a distinguished 유명한 물리학자의 who once asked me, 나에게 내가 뭘 연구하냐고 질문을 한 거에 반응을 해서 I said, measurement of the global poverty, 지구의 가난에 대한, 세계의 가난에 대한 측정을 한다고 말했다. interesting, 재미있네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러면서 물은 거죠. which country, 어느 나라요? 인디아, I said, 인도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관계사가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들어갈 게 더 나아, 데트밖에 없죠. 그럴 때는 위치를 쓰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앞에 있는 거를 질문했던 그 순간을 이렇게 포인트로, 다시 요약은 아니죠. 이것은 타임 대신에 포인트로 환원을 한 거죠. 이 순간, he told me, I was knocking nonsense,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 인디아 was one of the most advanced countries of the world, 세계의 가장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if you count the number of scientists, 과학자의 숫자를 센다면, comma, and not, 번, not이나 마찬가지죠. 두 당이죠. per, cap이 머리니까 두 당 소득, 1인당 소득, 또는 the number of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지 않는다면, he was correct. 인도의 과학자가 많으니까 머리가 좋아요, 인도 애들이. he was correct, 맞다. 하지만, scientific work has spillover, 넘쳐 넘어가는 것, spillover, benefit in the country, 그 나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넘쳐 흐르는 과학연구가 넘쳐 흐르는 것이 된다면요. 된다면, 그렇겠죠. 이렇게 된 거죠. 덧붙인 거죠. 그 다음에, whether these advantages, 이러한 장점들, 규모, 스케일, 규모에 대한 이러한 장점이, I enough to elevate, 충분하냐, 이런 거죠. 안 보이니까 내려가죠. 그러면 이것이 충분하느냐, 또는 아니면, larger countries, 큰 나라는 tend to grow fast, 다른 이유에서 빠르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콤마 콤마 찍어놨으니까, 삽입적 병치를 내놨죠. 아, open questions, 열려있는 문제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문제다, 이런 거죠.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 237쪽입니다. 6 candidates, 6명의 후보자가, were to be taken, 뽑히게 될 예정이었다. 취해지는 거죠. for three months trial, 3달간의, 재판은 아닐 테고, 그러니까, 뭐, 심사쯤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거는, 여기 명사가 나오는데, 사건 명사가 나오는데, 아, 이건 좀, 음, 예문을 잘못 넣었네요. at which point라든가, at which 사건 명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예문이 잘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after which하고, 이게 그냥, 주어로 이어진 거, 일로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되죠. 3month trial을 그냥 위치로 받은 거예요. 그 후에, 3 of the 6명은 선정이 될 거다. 완전 연구 고용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위에 제목이 좀 잘못 잡혀있네요. after which가 나오고, 사건 명사가 나올 때도, 사실은, 예문 설명을 잘못했네요. after, at which point도, at which 사건 명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요약한원의 관계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통으로 들어갈 때는, 다 위치죠. 쭉 내려가서, at which point는, at that point의 요약한원의 관계사고, 밑에 있는 after which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로, which는 사건 명사인, 3month trial을 선행사로 한다. 이런 거죠. 자기 제목이 좀 잘못 적혔네요. 제목을, 블로그에는 좀 고쳐놔야 되겠습니다. at which 주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쵸. at which가 주어는 아니니까, 주어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거네요. 다른 거죠. 아무튼, 바로 주어가 이어지는 거고, 이거는 다르죠. 뭐 주어가 이어질 수는 있는데, 요건 요게 한 덩어리고, 요건 at which가 한 덩어리로, 요거는 at which가 한 덩어리, 요건 at which 포인트로 이어진 거죠. 제목을 바꿔 적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별거는 아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